안녕하세요. 메이커 조립식 채널의 조립식입니다. 오늘은 스케쳐 워크벤치에서 스케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만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스케쳐 워크벤치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스케쳐 워크벤치로 들어가시면 메뉴들이 몇 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간단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기 위한 선이나 원 이런게 안보인다 라고 보실 수 있는데 2개의 단계로 워크벤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쳐 워크벤치로 그냥 들어가면 나중에 생성되는 스케치들을 다루기 위한 몇 개의 메뉴들이 있고 여기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클릭하셔서 스케치를 하나 만드셔야지만 스케치를 할 수 있는 메뉴들이 쭉 제공이 되는 이런 두 단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스케치 자체를 가지고서 뭔가를 하는 요쪽의 메뉴는 조금 미뤄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스케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가장 1번으로 이렇게 두고 쭉 놓긴 했지만 보통 스케쳐 워크벤치로 직접 들어가서 스케치를 만드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만들게 돼요. 파트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파트를 생성을 하고 이 파트 아래에 있는 바디를 생성하고 그 다음 이 바디에서 스케치를 생성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스케치 화면으로 진입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스케쳐 워크벤치에 가서 이렇게 진입하는 경우는 많이 없긴 하지만 우리는 아직 파트 디자인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스케쳐 워크벤치에서 시작을 해서 스케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쳐 워크벤치로 들어가시고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클릭을 하시면 모든 스케치들은 2차원적인 도형들을 이용하여서 스케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2차원에 해당하는 그 면을 정의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클릭을 하시면 내가 스케치 하고자 하는 면을 정의하기 위한 이 메뉴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XY 플레인, XZ 플레인, 그리고 YZ 플레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바뀌면서 이 그림에 해당하는 내가 원하는 면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택을 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뭐가 XYZ 인지가 약간 좀 헷갈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케치를 어느 쪽에다가 해야지 그게 맞는 플레인인지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좌표 축을 보셔야 됩니다. 가크 테마로 지금 되어 있고 이 경우 이 부분에 이런 문자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축에 대해서 설정을 다시 하고 스케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dit에 들어가신 다음에 Preferences에 들어가시면 플레이에서 General에 들어가시면 이 부분에 대한 설정이 이 축에 대한 설정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경이 회색이기 때문에 까만색은 좀 가시성이 안 좋기 때문에 이쪽을 하얀색으로 이렇게 좀 바꿔 주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축에 대한 사이즈가 10도 제 모니터에서는 지금 10은 좀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뭐 한 20 정도로 저는 키워서 사용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편하게 구별을 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설정을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XY 플레인을 선택을 해 주시고 Reverse Direction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좌표축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뒷부분에서 면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한 번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Y 플레인을 선택해 주시고 OK를 누르시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 화면에다가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기본적인 기본적인 도형 요소들이 이렇게 있구요. 그리고 그 도형 요소들의 그 설정을 바꾸는 것 그리고 도형들에 대해서 구속 조건을 줄 수 있는 컨스트레인치에 대한 메뉴들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진 스케치들을 뭔가 모디파이 하거나 참조할 수 있는 이런 메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메뉴들이 있는데 오늘은 일단 이 화면에서 할 수 있는 설정들과 그리고 그리는 방법 그리고 컨스트레인치를 줘서 구속을 시키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이런 선참조라든가 이제 기존의 스케치를 가지고서 뭔가 복사 이동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 그리고 스플라인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쳐 워크벤치에서 이제 어떤 도형을 그릴 때는 면이 이렇게 정의되고 이제 메뉴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원을 그리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시작점을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지름에 해당하는 이런 길이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0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도형이 정의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색깔이 하얀색 인데요. 스케쳐 워크벤치에서는 30이라는 지름 자체는 고정이 되었지만 이 원의 스케치 우리가 평면 여기가 원점에 해당을 하는데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의 중심에 대해서는 아직 픽스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치수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원의 중심의 높이를 정의하고 그리고 원의 Y좌표를 정의를 하고 원의 X좌표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좌표라기보다는 이제 중심으로부터 이 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을 정의하고 나면은 이제 화면을 잠시 보면 중심이 결정되고 지름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 원을 정의할 수 있는 중심점과 지름을 정의했기 때문에 이 원은 더 이상 이제 임의로 어떤 바꿀 수 있는 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완전 구속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린 도형이 이렇게 녹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화면의 구성에서 지금 보면 이런 도형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이 왼쪽 화면에서 이 왼쪽 화면에서 이 태스크에 해당하는 화면에서 이렇게 구속이 되어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 컨스트레인츠에서는 내가 지금 이 원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스케치 평면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스케치에서 어떤 구속 조건들을 사용을 했는지 리스트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린 도형의 객체가 어떤 객체들이 있는지 밑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려보는데 이제 rectangle이 있는데 centered rectangle을 이용해서 중심이 이렇게 고정된 이런 사각형을 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이번에는 아까 이제 그리면서 치수를 정의할 수도 있지만 다 그린 다음에 지금 여기서 dimension 이라고 하는 이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 치수를 이렇게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자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이 중심을 구속하기 위해서 dimension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러왔는데 이런 방법도 있지만 조금 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구속하려고 하는 이 점을 클릭한 다음에 이쪽에 dimension constraints 하위 메뉴로 들어가면 constraint lock 이라고 하는 이런 메뉴가 있는데 이걸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하는 치수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걸 찍고 찍고 해서 두 번 하지 않고 한 번에 두 개의 치수가 등장을 하고 이 상태에서 치수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조금 더 품을 덜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프리캐드에서는 항상 이렇게 치수를 이용을 해서만 구속을 해야 되느냐 다른 조금 더 편리하게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궁금해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보통 이제 CAD 툴에서 보면 끄고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드가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리드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그리드가 있으면 그리드에 맞춰서 딱딱딱 스냅이 잡혀서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드를 켜고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활성화 메뉴는 여기에 지금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 보시면 요런 식으로 그리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가 한 칸에 얼마에 해당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요 밑에 스페이싱에 들어가면 10mm로 되어 있고 지금 한 칸이 10mm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휠을 돌려서 줌을 눌러 보시면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속 지금 그리드가 더 세밀해져서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면 너무 확대를 했을 때 레퍼런스가 되는 어떤 치수가 없는 경우일 때는 이게 한 칸에 10인가 하는 착각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드를 사용을 하실 때는 뭔가 헷갈릴 것 같으시다 라고 하면은 그리드에서 그리드 오토 스페이싱 메뉴를 비활성화 시켜 주시면 줌을 해도 더 이상 추가적인 그리드가 더 세부적으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드를 확장을 시켜 놓고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아직은 그리드의 각 점으로 스냅이 잡히지 않는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충분히 점 근처에 왔는데도 이 점에 지금 만나지 않죠. 그래서 그리드는 켰지만 그리드에서 스냅을 활성 비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리드 오른쪽에 있는 토글 스냅 이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스냅이 꺼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은 스냅이 켜져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 화면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화살표 쪽을 클릭을 하시면 밑에 스냅을 어떻게 걸 건지에 대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냅 투 그리드를 체크를 하시면 이때부터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드의 각 점에 스냅이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사각형을 그리신다. 라고 하면은 똑같이 30, 20짜리 사각형을 그리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사각형을 더 직관적으로 그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드를 이용해서 나는 치수를 지금 충분히 치수에 대해서 보증이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완전 구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나 치수를 입력하지 않고 완전 구속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이제 이 선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onstraint Block 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안에 X 표시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구속이 됩니다. 이제 프리캐드의 약간의 버그인데 완전 구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얀색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번 이렇게 치수를 드래그해서 움직여 보시면 움직이지 않게 되면서 이제 움직이지 않음이 확인되면서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아직 이런 버그가 있어서 이거는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속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rid Snap도 있지만 밑에 보면은 Object Snap도 있습니다. 선택을 해 주시면 여기 상황에서 이제 오브젝트 스냅을 선택해 주시고 선을 그려 보시면 이번에는 비교를 위해서 제가 Grid Snap을 잠시 끄겠습니다. Grid Snap을 끄고 Grid에 안 걸리게 해 놓고 이렇게 갖고 가시면 Object Snap을 해 주면 이런 식으로 근처에 왔을 때 여기에 이렇게 붙어 버립니다. 이 선 위에 점이 있도록 하는 Snap에 잡힌 거고요. 이 점 근처에 오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척하고 붙거든요. 어느 정도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여기 이렇게 붙어 버립니다. 스냅이 작동을 한 거죠. 다시 이렇게 지금 스냅이 작동을 하는 것은 어떤 거리로 작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픽셀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줌을 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픽셀로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한번 좀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스냅이 걸리는 과정이 두 가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예를 잠깐 다시 지우고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오브젝트 스냅은 이 근처로 왔을 때 이 하얀색 선 자체가 이쪽으로 이렇게 붙어 버리는 것 요게 이제 오브젝트 스냅인 겁니다. 근데 지금 근처에 왔을 때 붙으면서 동시에 오른쪽에 지금 오른쪽에 지금 조그만한 아이콘이 하나 떴죠. 구속 조건이 하나 이렇게 떠 버렸는데 지금 이렇게 떠 있는 것은 오브젝트 스냅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를 조금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왔을 때 척 붙는 게 오브젝트 스냅이구요. 만약에 우리가 오브젝트 스냅을 끄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오브젝트 스냅을 끄고 나면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척하고 붙지는 않습니다. 하얀색 선이 붙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이상한 아이콘이 하나 떠 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하얀색이 여기에 딱 붙은 상태는 아니지만 미세하게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클릭을 해 보면 나중에 붙어서 스냅이 되는 것처럼 이런 효과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스냅을 꺼도 뭔가 스냅이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어떤 객체 근처에 왔을 때 딱 하얀 선이 붙지는 않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컨스트레인츠 아이콘이 뜨면서 클릭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붙는 이 부분은 다른 곳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 해결해야 되냐면 컨스트레인츠에 들어가면 여기에 지금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팅에 들어가시면 오토 컨스트레인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왔을 때 자동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뜨는 이 현상은 스냅이 아니라 오토 컨스트레인츠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 컨스트레인츠를 끄기 위해서는 컨스트레인츠의 세팅에 들어가셔서 이 오토 컨스트레인츠를 체크박스를 해제하시고 나면 이때는 이제 근처에 와도 자동으로 아이콘이 뜨지 않고 이 상태에서 클릭을 했을 때에도 달라붙지 않습니다. 스냅이 안 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역으로 오토 컨스트레인츠는 꺼져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오브젝트 스냅이 켜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왔을 때 근처에 가면 지금은 제가 끝까지 안 갔는데도 하얀색이 척하고 붙어 버렸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스냅이는 있지만 이렇게 붙어 있더라도 이런 표시는 안 나오죠. 스케치를 완성했을 때 이런 식으로 컨스트레인츠가 자동으로 붙는 것은 이쪽에서 설정해야 되는 오토 컨스트레인츠 기능이고요. 그리고 하얀색이 이렇게 그릴 때 자동으로 척하고 달라붙는 건 스냅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꺼 주셔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오토 컨스트레인츠를 키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완전 구속을 모델링을 할 때 나중에 실수를 줄일 수 있거든요. 컨스트레인츠를 또 나중에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오토 컨스트레인츠가 있으면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컨스트레인츠는 꺼져 있구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위에 보면 박스가 있고 밑에 또 박스가 있죠. 그래서 위에서는 길이를 설정을 하고 밑에서는 이제 각도를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컨트롤을 누르시면 이 각도가 단계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보면 각도가 단계적으로 바뀝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금은 5도씩 바뀌고 있는데 이 각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 지금 이 화살표 메뉴에서 스냅 앵글에서 이거를 선택을 해 주시면 이 선택해 준 앵글만큼씩 스냅이 걸려서 각도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 제가 10도로 바꿨고 평소에는 작동하지 않지만 스케치를 그리면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각도가 10도씩 이렇게 스냅이 잡혀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메뉴를 비활성화를 하면 지금 요게 이제 스냅을 끈 상황입니다. 이때는 컨트롤을 눌러도 각도 스냅 잡히지 않구요. 그리고 제가 다시 요 메뉴로 가서 스냅 투 그리드와 스냅 투 오브젝트스를 전부 다 활성화 해 놓고 그 놓고 여기서 이제 끄고 나면은 이때는 비교를 위해서 오토 컨스트레인트 잠시 끄겠습니다. 지금 스냅도 걸리지 않구요. 오브젝트 스냅도 걸리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리드 스냅 또한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로 이제 껐다 켰다 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근데 기본 상태로 쓰시는게 가장 아마 편하실 겁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가 지금 비활성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요 메뉴들을 편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냅이 켜져 있는 상태여야지만 요것들을 요렇게 값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스냅 투 그리드는 끄고 보통 스냅 투 오브젝트스를 활성화 한 상태로 쓰는 편입니다. 이렇게요. 이거를 이제 안 켜 놓고 오토 컨스트레인츠도 그렇고 스냅도 안 켜 놓고 쓰게 되면은 요런 부분이 좀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보통 이제 프리케드를 써서 파라메트릭한 모델링을 하시는 경우들은 네모네모한 것들을 많이 만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를 때 이제 저걸 둘 다 다 꺼놓고 하면은 요런 수평선을 잡을 때 마다 요렇게 각도를 여기서 입력하거나 또는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어 이 선을 잡고 이 컨스트레인츠에서 요런 식으로 저 수평 수직 컨스트레인츠를 또 잡아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어느 정도는 켜 놓고 쓰시는게 조금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인 스케치를 하기 위한 환경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치를 한번 쭉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